안녕하세요 What's up guys is your boy 승순이 승순이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은 뷔페를 갈 겁니다 드디어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드디어 큰 맘 먹고 결정했고요 뉴질랜드 호텔 뷔페 중에 가장 유명한 코르디스 호텔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는 랭햄이었는데 오너가 바뀌면서 이름이 바뀐 것 같고요 아무튼 코르디스 호텔의 런치 뷔페 이제 제 지인분들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랭햄 호텔에서 아니 코르디스 호텔에서 보는 걸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What's up guys 저희는 지금 코르디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런치 뷔페 한번 먹으러 가볼까요 Let's get it 런치 뷔페 런치 뷔페 런치 뷔페 런치 뷔페 Good example 이것 잊어버린 targeting 런치 뷔페 질도 우리는 어해 Commonwealt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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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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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